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대목송금 등의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금유를 590억 원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액이 복잡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정관계 로비를 한 데 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쌍방울의 기업을 키우거나 또는 쌍방울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많은 로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가운데 이 2,300억 원대가 아직도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이 돈의 대부분이 정관계 로비하는 데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은 김성태 회장의 횡령액을 590억 원 정도로 파악했고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차명계좌 이체를 반복하는 등의 돈세탁을 거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590억 가운데 이재명의 방북 대납 그리고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사업직업 대납 이거 전부 다 합치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대북행사 경비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한 200억에서 300억 원의 사용처를 지금 추적 중에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 금액이 현금화하거나 또는 출출을 알 수 없는 소액권 수표로 쪼개지는 과정을 거쳐서 검찰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김성태의 공소장에 즉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한 쌍방울의 검고직인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상대로 횡령자금 사용처를 강도 높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은 김성태의 매재이기도 합니다. 작년 5월에 해외에 도피했던 김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하는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서 태국에 진행 중이던 소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최근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모른다 그런 적이 없다. 특히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 김성태와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런 진술을 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고 통화도 하고 돈도 갖다 바쳤는데 그런데 모른다라고 이렇게 꼴이 자르고 있는 걸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에게 빨리 들어와서 있는 사실대로 다 부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벌받겠지만 회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0년, 20년 받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다 처벌받겠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김기도지사에 있던 이재명과의 협조, 이재명의 부탁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검찰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서 약 59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A4 용지 45쪽 분량의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한 이 과정을 보면 김성태는 임직원 등의 명의로 여러 비상장 회사를 만든 뒤에 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부당 지원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를 기수하면서 그가 페이퍼컴퍼니 5개를 통해서 돈을 횡령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그 내역과 조성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된 김성태의 금고직인 김모 본부장이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본부장 매재인 금고직인 김 전 본부장이 돈 세탁하는 과정도 공소장에 즉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임직원 등의 계좌로 돈을 계속해서 이체하거나 그에게 수표를 뽑은 뒤에 이를 점차 적은 금액의 수표로 교환해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했다는 겁니다. 수표를 한전상에게 들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590억 원 가운데 천만 달러 한 127억 원 정도가 이재명의 방북비용 대납 등의 경기도와 또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본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척근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쓰인 부분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 300억 원 상당의 용처는 규명되지 않는데 검찰은 일부가 정관계 인사에게 들어갈 가능성을 보고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 이사진에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고 그리고 이 쌍방울은 KH그룹과 함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처음에 조폭 출신해서 그래서 나중에 술양사도 하고 사채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M&A 전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 정관계의 인사들 로비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쌍방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많이 저기됐지만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로비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쌍방울에 관해서 변호사위 대납 의혹이 저기됐지만 이 부분도 유야무야되어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변호사위 대납 의혹도 껴있는 시민연대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녹음 파일까지 제공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김성태 주변에 사회의 이사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걸 보면 김성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있고 또 이걸 방패마귀로 해서 자기 기업을 보호했다 이렇게 보고 정관계 로비가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재무 전반을 담당했던 재경총괄본부장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측은 최근에 한 언론가 인터뷰에서 김 본부장, 매재인 본부장의 귀국에 대해서 김성태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모든 것을 김성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사업도 김성태가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지시했거나 자기가 결제하거나 이런 사업까지도 전부 다 김성태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던 감옥에 있던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도 나도 그 모른다. 쌍방울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거 없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과 그리고 이재명은 경기도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쌍방울이 김성태에게 모든 걸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봐서 그래서 김성태는 매우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에 관해서도 이재명은 완전한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김성태와 전화를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태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자료를 갖고 있는 매재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도 진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지난 2019년 1월과 12월 등 모두 최소한 4차례에 걸쳐서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에 김성태에게 대북사업을 진행하려는 취지로 권유를 했고 석 달 뒤에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던 박용철 부회장에게 각종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공과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중국 칭화대와 함께 북한 지지를 분석하고 광물자원 분포를 파악한 연구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쌍방울은 겔사인 나노스를 통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북한 광물 개발 등의 우선 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15월쯤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해 관련 내용들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쌍방울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입을 술술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된 부분들 한 590억 가운데 이 가운데 한 2,300억의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교명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여하에 따라서 또 쌍방울은 이재명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들까지도 불똥이 튈 것을 보입니다. 특히 호남 기반으로 한 쌍방울 업체가 주로 민주당을 상대로 의원들을 상대로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쌍방울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